show by youtube 꼬막이 나왔구나 주거물 꼬막 추워지면 이제 맛있어 추워지면 추워지면 맛있어 벌교 꼬막 정도 나오는구나 벌교 꼬막이야 벌교 꼬막 더 골이 깊어야 벌려 꼬마가 아니야? 그거는 진짜 원조 꼬마기 그거이고 이건 쇠꼬마 그건 찬 꼬마? 응 찬 꼬마 그건 깊은 거 그건 되게 비싸 이만하면 한 3만 원 할 거야 잘 안 나와 그건 아주 추울 때 그럴 때 나와 뻘물을 빼야 돼 응 그렇게 손으로 계속 치대면 뻘물이 빠져? 응 뭐 소금 같은 거 안 넣어도 소금 같은 거 아 이건 소금 안 넣으면 껍데기 있어 사용할 때 그렇지 아 그렇게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뻘물이 빠지 음 그러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 철물이 다 빠질 때까지 이제 빠질까 응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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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물이 펄펄 끓을 때 고막을 넘어 버려져 그렇지 너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부어줘야 돼 찬물을 찬물을 GREAT commodities 안 끓게 만들어 가지고 고막을 부어야 돼 이럴 때 응 탈encer 감рут 뜨거운 물인데 끓지는 않을 때 네 끓지는 않을 때 이렇게 한쪽으로만 저어줘야 돼 그래야 젖꼭지가 잘 뜨고 이런 거 있으면 뿔 그런 게 섞여 있구나 모래가 그렇게 안 적어도 뜨겁게 아무리 식어도 그러니까 그걸 잘 골라내야 돼 음 이게 막 쫙쫙 벌어져 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맛있어 물이 들어가 버려 맛있는 물이 다 빠지지 좀 벌어지는 거는 안 싱싱한 건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묶여준다 어디가면 너무 끓여가지고 쪼그라져 버렸다 그러면 하나 맛이 없어 아 꼬막을 삶을지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또 벌어질 때까지 삶으라고 하면 그건 엉터리야 이렇게 벌어지는 맛없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게 맞네 이거는 별로 안 싱싱해 어저껏 막 그린 걸 섞었네 어저 잡은 거 오늘 잡은 거 섞었어 그러니까 이거 이걸 까봐야 돼 이렇게 잘 까지네 익었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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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뜨거다 부어야지 응 이제 이래가지고 식혀서 까 까야지 응 이제 양념장 만들어 간장 아 그냥 진간장 진간장 그리고 고추하고 고추 쪽파 양념 마늘 이렇게 넣고 고춧가루 넣고 그리고 오늘 참기름을 넣었나? 이제 참기름을 이제 끝났어 양념장이 까야지 여기를 이렇게 겉으면 더 잘 까지 아까까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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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담아야지 그냥 막 까먹어도 맛있어 한번 줘볼까 아니 그냥 까먹어도 맛있어 응 까지 바다에서 나온거라 이게 간과하느니 맛있어 응 양념 안해도 이제 밥반찬에는 양념 술안주에는 양념 잘 안해 응 고춧가루 고춧가루 맛있겠다 향이 나네 이걸 그냥 찍어 먹어도 되고 살짝 올려먹어도 되고 저 간장에 밥 비벼 먹어도 되고 이렇게 겹쳐놓으면 밑에 양념을 묻히죠 내려가 간장 위에다 하면 응 물을 짜도 안 돼 응 그렇게 양념은 조금씩 올려줘 조금씩 발라줘 이렇게 이제 밑에는 그냥 조금씩 흘러내리게 하고 그래도 간이 배였어 이렇게 응 맛있겠다 이제 오래 처음 사왔네 꼬마 이제 꼬마 먹을때지 그전에는 못먹어 맛이 없구나 응 추워야 추운 바람이나 불어야 꼬마가 맛있어 응 굴하고 꼬마 응 지금 굴도 한참 맛있잖아 응 맞아 계절이 이거하고 같이 먹어 응 올리면 빨간 고추 응 그럼 더 먹음직스럽겠네 응 그러면 좋아 한번 보내줄까 흰 음 빨간 고추 보냉 올리려고 그럼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네 응 괄 검양 올리면 맛있어 보이지 응 흰 응 맛있겠다 응 더 이쁘다